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7일 민권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꼽았습니다.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82%는 장학금 기회, 다음이 아시안아메리칸 역량 강화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는 대부분의 다카 수혜자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뉴욕 등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학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되고 다만 대학원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카 수혜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민정책과 안정적인 신분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가장 혹독한 홍수 사태를 맞고 있고 서부 지역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폭우는 1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홍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구조팀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60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강이 범람해 루이지애나주 남부 일대의 많은 주택과 사업장이 침수됐습니다. 4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일부 지역에선 피해 복구가 시작됐지만 강 하류 지역에는 홍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베턴루지 동부에 있는 리빙스턴 페리시로 이 지역은 지난 사흘간 63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체 가옥의 75%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페리시는 15일 4개에서 현재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제이슨 아드 리빙스턴 페리시 경찰국장은 지금까지 카투리나 류타 아이작 등 숱한 허리케인 피해를 겪었지만 이번 홍수 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한 피해 중 가장 혹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부지역의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강하게 번져 소방대가 진화해 진땀을 빼고 있으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가 소시민 살리기와 직결되지만 당국은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상하원을 통과한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에 주지사는 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다니엘 스카드론 뉴욕주 상원의원은 17일 플로싱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신용기준을 완화하고 5천 달러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19일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시행이 확정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랑킴 의원도 전국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역시 살아남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라며 쿠오모 주지사에게 소상인 지원 법안에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건물주들이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악덕 세입자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기록으로 억울한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칼로스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세입자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7일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기회가 부여됐지만 과거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기록이 드러나 아파트 입지가 불호된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17년 전쯤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법원은 소송 기록을 검사업체에 팔고 업체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세입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입자의 이름만 있습니다. 때문에 고장 등의 수리를 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렌트를 의도적으로 체납했어도 건물주가 주택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갈로스 의원은 단순히 주택법원 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입지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본격적인 휴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은기금 5천 달러를 바탕으로 기금 모금을 통해 한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추석맞이 대잔치와 골프대회 한인회관 건립 후원의 밤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 중 일부인 5천 달러를 전달받고 앞으로 대대적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회관 부지로는 펠리세이지박 인근타운인 리치필드나 레오니아, 인구르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펠팍은 이미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 과밀 상태라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인근타운의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한인회관 건립에 총 5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립비용 중 일부는 한인사회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립비 심재길 위원장은 한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고 위원장의 심재길 전 회의장, 부위원장의 김경훈 전 회의장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초고속 영주권 취득의 길이라고 알려진 투자이민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의 비효율적 업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투자이민 첫 단계인 투자이민 신청서 처리에 16.7개월,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 처리 기간은 무려 2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인력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다는 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I-526 신청부터 임시 영주권 2년, 그 후 I-829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62개월, 즉 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 같은 지연 처리는 USCIS의 비효율적인 서류 처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내셔널로 리뷰는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은 구조적으로 EB-5 신청 시 필요한 각종 기업 관련 문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민국이 최근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 담당 인력을 증강했지만 투자이민 서류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저지 에즈워로 아발론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이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상에 합의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보상 규모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처지입니다. 뉴저지 에즈워로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관리 회사인 아발론 베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천여 명은 아직도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 천여 명의 이재민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아발론 측이 고용한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아발론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중 절반은 회사와 합의하고 보상금 청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사가 제시한 초기 보상 제안을 인정할 경우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소송에서 빠질 것을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60일 이후 양측 간 협의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뉴저지주 상급 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 절차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52개 가구는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경찰의 편파 단속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입수한 뉴욕시경의 체포 및 법원 소환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의 소환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 법원 소환장을 받고 경찰에서 풀려난 경우는 백인이 50%, 흑인은 35%, 히스패닉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시경의 체포 현황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마크 레빈 시의원은 체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소환장 발부가 인종에 따라 격차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경 측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어떠한 범죄에 대해 수배나 보호 관찰 상태가 아닌 시민들은 소환장 발부 대상이라며 인종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퍼거슨 씨 사건에서 법무부는 법원이 상습적 흑인 차별을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일대에 교통법규 위반자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는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20일 새벽 1시까지 LA 한인타운 육가와 벌먼트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부터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까지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시업길에도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1일 푸틸 지역의 순찰력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교육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의 가을학기 계약일을 9월 초 노동절 다음 날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지 맥헤나, 스카 슈머런스, 그리고 리처드 블라도비치 등 3명의 LA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위원회 미팅을 통해 현재보다 3주 늦춰진 계약일 변경 안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온 날씨에 자녀의 야외 활동을 우려한 부모들의 불만이 접수되면서 이들 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만약 이 변경안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가을학기는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달하면서 각종 로봇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미녀 안내원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와 단아한 표정의 이 안내원은 사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선 빼어난 미모 덕에 로봇 여신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아지아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로봇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눕니다. 지아지아를 개발한 연구진은 이제 로봇은 인간의 도구를 넘어 반려자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미국에선 똑똑한 로봇 반려견이 등장했습니다. 미니 스팟으로 불리는 이 로봇게의 특기는 긴 목을 이용해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 싱크대에서 컵을 집어 건조대에 올려두고 빈 캔은 휴지통에 버립니다. 주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려다가 도로 빼앗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바나마 껍질을 밟아 미끄러져도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줄도 압니다. 미니 스팟을 비롯해 미국에서 선보인 로봇 개들은 생김새나 행동이 진짜 개와 너무 비슷해 진짜 개가 동족으로 착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길에서 로봇 개를 만난 진짜 개는 맹렬하게 짖으며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로봇 개가 몸을 엎드려 항복을 선언한 뒤에야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또 연구원들이 로봇 개의 균형 감각을 알아보려고 발로 차는 실험 영상을 찍었는데 이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아지아와 미니 스팟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동반자가 될 날이 생각보다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뉴저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뉴저지주 경찰과 카운티 쇠리프국, 지역경찰 등 음주운전 단속기관이 나서 19일부터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주전역 로컬도로와 고속도로 등 곳곳에 설치하고 음주운전 금절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오는 9월 5일 노동절까지 이어집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스팍 한인회가 오늘 저소득층 한인을 위한 무려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파인플라자 2층 퇴위실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억울한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무료로 돕게 됩니다. 법률 상담은 노창균, 강진아, 이성진 변호사가 이민법, 상법, 형사법, 상해사고, 민사소송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 한인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고용차별금지법과 장애인법에 대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상사의 인종 및 장애인 차별과 적대적인 작업 환경 등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0년 뇌수막염과 뇌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2014년 뇌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싱에서 연이어 강도 사건과 주택 침입 절도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대에 나섰습니다. 20, 30대 흑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동명은 지난 12일 오전 38세 여성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쳐 달아났으며, 지난 5월에는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 주택에 뒷문으로 침입했고, 6월에는 150스트리트와 보스 메모리얼 에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컴퓨터와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이 구름 끼는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